플릭스부터 디즈니 플러스까지 전 세계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국내 유료방송 1위 사업자인 KT도 OTT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시장 지배력을 등에 업고 국내 콘텐츠 사업자와 제휴를 확대했지만 아직 눈에 띄는 오리지널 콘텐츠는 없습니다. 황희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유료방송 시장 1위 KT가 그동안 무심했던 손아내 TV OTT 시장에 눈을 돌렸습니다. KT는 기존 올레 TV 모바일을 새단장해 시즌을 선보였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지만 맑은 날에 어울리는 영화, 특정 요일에 어울리는 영화 등 인공지능 기반 큐레이션이 강화됐습니다. 음악 서비스 그룹사 지니뮤직과 협력해 영상과 음악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한 점도 눈에 띕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가도 배경음악 정보를 확인하고 들을 수 있습니다. KT는 신규 OTT를 위해 사업 부서를 신설하는 등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당초 기획했던 브랜드명 시리얼이 상표권 논란에 휩싸여 출시를 연기하는 우여곡절도 겪었습니다. 오랜 시간 끝 탄생이라 업계 기대를 모았지만 아쉬움이 많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 웨이브 등 국내외 OTT 시장이 자기만의 콘텐츠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과 달리 오리지널 콘텐츠가 거의 없이 출발해 자기만의 색깔이 부족하다는 시각입니다. 아울러 인공지능 큐레이션 기능으로 도입한 얼굴 표정 분석 기능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나오는데 KT는 관련 자료는 수집하지 않는다고 응대했습니다. 국내 콘텐츠 강자 CJ E&M이 글로벌 OTT 넷플릭스와의 관계를 공고히 하고 SK텔레콤까지 지상파 방송사와 협력해 차별화를 모색하는 가운데 KT의 OTT 1위 도전에 기대와 우려의 시각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황희아입니다.